여러분들 참 재밌죠? 재밌네요 한 번 더 놀러오세요 앞으로 저 혼자 MC니깐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호시씨가 너무 잘해요 원하면 같이 MC 시켜줄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방송이 제일 재밌었다 아니 이 소음 뭐지? 우리 신경 쓰지 마요 진행하는 걸로 팬분들께서 오늘 방송했던 소감 어떠세요? 제가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못 말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밑에 지훈 원희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 군은 우리 우지 군은 뭐 어떤 오늘 소감 한 말씀 소감이요? 굉장히 이렇게 뜻깊은 안드로메다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호시의 안드로메다 방송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승광아 아니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조용히 안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 피아노 안 나와 왠ca 잘 enlighten o ju 연인 나는 이런 운동 dark 유 probe 분명하게가 다시 поддерж stopped participatory